난 재밌는데 넌 질문 하나도 안 뜨지 왜 안 뜨지? 왜 안 뜨지? 렉 걸린 거 아닐까? 아... 뭐야? 뭐야? 눈이 가려졌어 아... 또 이상한 거 아네? 아니... 지금 뭐든 해보고 있는데... 아... 안 되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몇 명이야 지금? 좀... 끌게요 저 너무 민망하다 이게 내 거에서 너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절대 아니지 아니 이게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랑 그렇게 해서 너가 연결을 해서 하는 거랑은 다른 건 줄 알았지? 근데... 뭐야... 몇 명이라니까? 몇 명이야 지금? 지금... 지금은 좀 나가셔서 1,086명? 아... 나간 게 1,000명이야? 어 와우... 나는? 일단... 난 지금 아무것도 안 떠 지금 1,100명이야 다시 올라가고 있어 아까 처음에는 1,500명이었어 지금도 저 머리 많이 자랐고요 작업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이따가 김호빈 감독님 만나러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가라사대 감독님이고요 오신 김에 4월 12일에 앨범... 아... 싱글이 하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웃겨 4월 12일에 싱글이 나와요 오우 밝아졌어 네 코디는 제가 예전에 계속 그 뭐라고 하지? 구찌 이후에 제가 했어요 무조건 구찌를 나눈다 어? 어디갔지? 재미도 라방에 켰대 예? 재미도 라방에 켰대 나 지금 숨어있어 햇빛까지 나 욕을 비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안들려 아까까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응? 뭐라고 안 들려 내 말 안 들려? 어... 아니 왜 눈만 그렇게... 아 민망해서 그렇지 궁금한 게 여자분들은 사진 찍을 때라든지 여럴 때 이렇게 눈만... 아닌데? 나 사진 찍을 때 안 그러는데? 그럼 나갈... 빨리 할까요? 민망하시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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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우 더워 왜 아직도 천명이... 어 그쵸 빠지고 있다 왜냐면 저는 비공개 계정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쑥쑥쑥쑥 빠지고 있어요 아 살 것 같아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저 어우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저 꺼졌어요? 안 보여요? 저 지금 안 보여요? 아 근데 왜 아직 100명이에요? 어? 내 팔로우즈인가? 어? 나 비공개 계정인데? 그쵸? 그쵸? 내가 비공개 계정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많지? 나는 많아봤자 40명인데 그니까 소수정이야 아 아시는구나 저 근데 지금 친추 자체가 400명 밀렸어요 400명 저 비공개에요 저 비공개에요 그러면 저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아 진짜요? 아닌데? 아니에요 풀렸어요 저 지금 400명 있는데 안 받고 있어요 그렇죠 DM 주시면 DM으로 막 아 저 꼭 받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받는데 DM 안 오면 안 받아요 사실 비밀연애 아니에요 그냥 비밀연애 이미 옛날에 공개를 해서 비밀연애를 할 건 없었고 그냥 제가 좀 관심 받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조금 차단을 했죠 비하이 저희 교회 저희 다니는 교회 네이버 치면 나와요 비하이 교회 주안잘로 교회라고 제 질문제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 안녕 어 질문이 너무 많아져서 잠시만요 아니에요 저 눈밖에 안 보였어요 이러고 가리고 해가지고 저 눈밖에 안 보였어요 어 카페에 놀러 왔어요 어 언니다 이제 무슨 일이요? 저는 일 안 할 거예요 모아둔 돈으로 살고 망하기 전에 저 요리 배울 거예요 요리 요리 요리학원 다니려고요 아 진짜요? 카페 인천이에요 교회 엄청 커요 병윤이가 먼저 고백했어요 실제로 보러 오세요 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 어 저랑 라방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되게 소수와 함께 하는 라방 이었죠 네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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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고 싶어요 네 안 쉬게 네 이제 질문이 안 쏟아지고 있어 아 진짜요? 비비안 사랑입니다 비비안 만약에 사실 때 갤러리아 백화점에 가시면 제 얘기하시면 아마 10%에서 15% 할인해 주실 거예요 제가 부탁해놨어요 우리 소수를 위한 혜택 제가 파지티브도 얘기해놨어요 본사에다가 어 그냥 제 이름을 좀 얘기를 하면 오프라인이라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혜택이 혜택을 약간 해줄 수 있냐라고 한번 문의는 해봤어요 음 음 네 라방 때 너무 낯간지러워가지고 9년째 커플이고요 어 아유님은 아닌 거 같아요 욕먹어요 저 키 191 네 앞길이요 아니면 아 그런 거 안 되구나 계좌이체 이런 걸로 아마 댓글로 지방에 사시면 그 비비안 하여튼 비비안 그런 올라오는 옷들 있잖아요 사이트에 그 제품을 압구정 갤러리아 비비안에 문의를 하고 저 부산 사는데 사실 은연언니가 여기서 구입을 해서 여기서 구입을 하고 싶다 계좌이체로 할인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한번 문의해보세요 아마 될 거예요 제가 그것도 얘기해 놓을게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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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물을 되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디톡스 그 파지티브 독소로도 많이 빼고 저 28이에요 아 저 몇 살인지 모르고 언니 하시는 거예요? 28이고 나 저 클렌징 되게 중요한 옷이 여겨요 맞아요 가죽기도 해요 근데 못 올렸어요 죄송해요 어 곧 할 것 같아요 어 의류마켓은 제가 돈 벌면 안 되나봐요 힘들어요 솔직히 많이 의뢰는 오는데 쓰읍 너무 힘들어요 그때 다른 일을 그 같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 상부는 아니고 비비안이랑 바스 콜라보 한 거를 둘리라는 분이 선물해줬어요 아이디가 그쵸 많아서 당황하셨죠 9년 금방 가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근데 이게 욕심이 있어야 돈도 모이는 거 같아요 욕심이 좀 있어요 저는 사야지 이걸 사고 말 거야 이걸 사기 위해 나는 어 이만한 돈을 투자할 거야 이런 게 좀 있었어 아 진짜요 감사해요 제가 요즘 못 올리고 있어요 회개합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을 많이 가긴 했는데 유럽도 가고 싶고 음 어디 가고 싶지 아직 생각을 딱히 안 해봤어요 저 원래 미술 선생님 곱이 있었죠 엄청 많았죠 그냥 일반 연인이랑 똑같아요 그 이 친구는 이 친구뿐만이 이렇게 약간 뮤지션이나 이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병윤이는 조금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 직업이에요 어 만약에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날 데이트를 하기로 날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그 친구가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예대 나왔어요 예대 나왔어요 예대 나왔고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아동심리 그 다음에 미술치료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ADHD 애들도 가르쳤고 비와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연예계에서 이렇게 잘 되는 걸로는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 사귈 때 래퍼인 걸 몰랐어요 그냥 베트남 학과 다니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랩은 취미 그래서 아 이 친구는 베트남 쪽에 뭔가 성교를 하거나 무역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죠 친구들이요 저는 그냥 그렇고 친구가 진짜 예뻐요 친구들이 정말 예뻐요 안녕 이승현 계속 있었어? 저는 랩하는지 몰랐어요 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 그렇게 어 떨어지가 않나 음 이게 9년이니까 28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이게 스무살 스물한살 스물두살 스무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년 이렇게 9년 된 거예요 성교 가 성교까지는 아니고 성재술래 이런 건 가봤어요 시재미랑도 원래 교회 친구였죠 그쵸 교회 친구였죠 저 꿈이요? 현무양처요 병윤이 병윤이 내조 잘해서 그 친구가 이젠 생각하는 그런 원하는 꿈 이루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저는 돕는 자의 느낌으로 돕는 자로 태어난 것 같아가지고 왜 갑자기 알러지 왜 갑자기 알러지 올라오지 빨개졌네 돕는 자로 느낌으로 아뇨 시딘 여자친구 안 만나봤어요 재미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길 다닐걸요 갑자기 알러지 알러지 간지럽네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클렌징은 혹시 여기서 라방 처음 보신 분들 있어요? 클렌징은 피치 제품 써요 피치 맞아요 섬기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의 모습이죠 클렌징은 피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어 중요하게 생기는 가치 뭘까 원래 이 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다시 포맷 됐나봐요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내 가치관이 뭐였지? 그 유럽에서 여행지는 체코 체코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쁘고 좋은 곳은 많았는데 저는 제일 잘 맞는 게 체코였어요 화장품 나눔이요? 사실 나노발 화장품도 없어요 그리고 저 화장품 선물 받잖아요 사실 친구들 다 줘요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받으면 하나씩 나눠줘요 집에 오는 친구들 그리고 그리고 싸울 때요? 아니요 저 난폭해요 아 근데 차분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병윤아 그럼 넌 왜 이래요? 겁먹어서 제가 오히려 차분하게 하면 좀 아니에요 비하이콘서트요? 비하이콘서트요? 아니요 안 나가지만 열심히 아마 일하면서 뛰어다닐 거예요 도와주고 있을 거예요 그때 아니요 지금 혼란이 좀 가라앉고 있어요 이 숫자가 점점 떨어질 만큼 정신 멘탈이 잡고 있어 지금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하지? 안 칙칙해요? 잠시만요 왜 이렇게 얼굴 칙칙하지? 안 칙칙해요? 잠시만요 그래서 아 이렇게 얼굴이 노랗지 이러고 있었어 차는 집 차인데 종류가 뭐였지? SUV인데 조그만 SUV 있거든요 저는 큰 거를 잘 못 몰아서 그 조그만 SUV에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요 그 집 차 종류인데 어 레니게이드에요 맞아요 제가 이게 조금 바보 같은데 질문을 받으면 그걸 아는 거를 좀 까먹는 뇌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멍청한 건가? 갑자기 뭐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별로지? 불을 깔까? 뭔가 이렇게 어 어 레니게이드 좋아요 음 초반에 몰렸는데 지금은 안 몰려요 그리고 어 이런 시국에 그래도 사람이 감사한 게 생기는 게 뭐냐면 어 어 음 이게 마스크를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가리고 있으면 어? 이렇게 딱 쳐다보면 비와이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다 마스크를 쓰시니까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조금 주목을 덜 받아요 아닙니다 차 쇼미 상품으로 받은 폭스바겐 지금도 비와이 타고 있어요 어 아주 좋아요 승차감 아주 좋고 솔직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병윤이는 이제 점점 질려하는데 저는 이제 막 사실은 이제 어린 친구도 있고 그 친구 그 병윤 친구보다 어린 친구가 있고 나이 뭐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뭐 다들 뭐 롤스로이스 그 다음에 뭐 뭐 타냐 마.. 마제라티? 맞나요? 그거 타고 막 좋은 차 벤틀리?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도 안 사고 싶겠어 근데 제가 못 사겠어요 사실 왜냐면 일단 군대도 안 갔다 왔죠 그리고 차는 일단 저는 건물이 있고 집이 있고 안정화가 된 다음에 차를 조금 좋은 거 사야 된다라는 위주예요 그래서 일단 병윤이가 지금 회사를 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돈을 다 투자하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막 나가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대신 그 부모님에게 차 벤츠 어 SUV를 사드렸어요 좋은 거 그리고 부모님 집 해드리고 그쪽으로 오히려 제가 하게 했고 뭐 하게 한 건 아닌지 걔가 한 거죠 그냥 얘기를 같이 나눈 거고 걔는 차를 지금 그래서 계속 그 차를 타고 있어요 그 상품으로 받은 차 그래서 제가 차라리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일단 군대를 갔다 와서 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몇 억 1,2억은 하거든요 근데 군대에 가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지냐고 그쵸? 군대에 갔다 와서 회사가 안정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차 인 거 같아요 저는 순서가 그래서 저도 이 차를 제가 이제 모은 돈으로 어머니 사들여서 엄마랑 같이 타는 차예요 그니까 저것은 레니게이드는 빚이 없는 차죠 저런 식으로 사면 괜찮은데 지금 사는 차는 빚이 생기니까 내년에 군대 갈 거 같아요 내년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품으로 주는 차 BY가 받은 차가 제일 좋은 차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어 빚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어? 안녕히 가세요 어 대한민국 어머님들 진짜 힘내세요 제 친구도 둘째 이번에 가줬거든요 너무 축하해요 축하하는 게 아니죠 잘 잘 잘 가요 그건 비밀 비밀이에요 확실하지도 않고 흠 진짜요? 멋져요 저도 막내 셋째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죠 얘기 잘 되어도 돼요 흠 언제 무슨 질문 했죠? 아니요 저는 무례한 질문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뭐 제 라방을 계속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 전 약간 전 약간 무례한 질문이면 제가 원래 필터링이 좀 없다고 해야되나 네 무례한 질문이면 무례한 질문 같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답을 안해요 그래서 무례한 질문 아니셔가지고 좋겠잖아요 좋겠잖아요 저는 잡생각 없... 없애는 방법이 요리하는 거? 아 인스타 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못 봤어요 언제 질문했지? 근데 저는 여기 너무 짧은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짧아 여기 너무 짧은 거 같아 길고 싶다 길고 싶다 아니에요 머쓱하네 여러분 여기가 살짝 긴 게 이쁜 얼굴이에요 그래요? 제가 짧아서 그런가요? 라방 자주 켜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옛날보다 빈도수는 좀 많아졌는데 키는 빈도수가 그쵸?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아 정말요? 저 얼굴은 그렇게 이쁜구나 차는 찝차 레니게일인가 그거 타고요 오래 쓰고 싶은 가방 프라다 퍼킷 또 괜찮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명품 지문? 안 예민해요 여러분 여러분 디톡스 파지티브 호텔 파지티브 호텔 파지티브 호텔에서 그 오리지널도 있고 파지티브에서 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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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포 넣어서 마시는 물로 이렇게 마시는 거 나왔어요 지금 원플러스 원해요 맞다 여러분 오늘 19일인가 20일 동안 파지티브 호텔에서 파지티브 호텔에서 20일 동안 20일 20일 동안이나 20일 까지 원플러스 원해요 맞아요 원플러스 원해요 여러분 빨리 들어와 사세요 새로 나온 거 3개만 클렌징 패드 그 다음에 디톡스 그 다음에 저는 디톡스 쟁였어요 사실은 클렌징 크림 그 클렌징 근데 클렌징이 팩으로도 쓸 수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그 클렌징 어? 묘? 묘 거기죠 미용실 아닌가 하여튼 파지티브 저 디톡스를 좀 많이 샀어요 만약에 회원 가입하시려면 제 아이디 아마 하면 3,000원 정리급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디톡스를 한번 제가 나중에 많이 사서 한번 이벤트도 열어볼게요 그래서 디톡스를 저는 샀어요 디톡스 디톡스 많이 샀어요 그리고 패드 하나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니지 패드랑 클렌징을 샀겠는데 클렌징은 팩으로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쓰는 팩이랑 클렌징이 있어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그 이건데 제가 그 쓰는 아이고 쓰는 그 뭐지 그것들이 있다보니까 저는 맞아요 지중해 그림밀트 맞아요 비화이가 노리는 부분입니다 노리는건 아니고 지중해 때 그림밀트 진짜 좋아요 맞아요 요가리 그 순간에 그것도 포착을 했구나 요가리 그 순간에 그것도 포착을 했구나 요가리 마이온가 저기 마이온가 저기 고정 어떻게 해요 요가리 요가리 아 효는 부종 빼는 거예요 부종 사실 제가 저도 부종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많아서 다리 부종이 많아서 그쵸 해외 공연 가면 놀 시간은 없죠 그 음 마이링은 다리 이렇게 껴가지고 아니면 이거 목 목도 이렇게 이렇게 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제가 이건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자라는 외고가 없고 저는 일기국어 한국어 그리고 안녕 아 진짜 그쵸 집안일 하실 때 요가리 그 다음에 질문 제가 못 못 본게 나와서 그림밀 때 효능 저도 몰라요 이제 먹어보려고요 근데 저희 그 헬스 선생님이 먹었는데 헬스 선생님 아니지 필락제사 선생님이 먹어봤는데 미리 체험한다고 운동을 했는데 훨씬 독소가 빨리 빠지는 느낌이래요 그거 마시면서 운동을 했더니 빨리 아 진짜요? 빨리 독소가 빠지고 빨리 뭔가가 땀이 엄청난다고 하더라고요 1 플러스 1이에요 파스틱으로 1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그냥 생활영어랑 한국어 한국어 근데 솔직히 길 찾는 거 그다음에 음식 주문하는 방법만 알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여행은 여행은 살아갈 수 있지만 거기서 살려면 그걸로는 안 되죠 근데 거기도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레이어드 컷은 아니고 레이어드 아니 층이라는 그냥 펌이에요 펌 현재 직업은 없어요 프리랜서도 하는데 그것마저 안 하고 싶어가지고 내일 2시, 3시까지 못 먹어요 2, 3시 허리 아프다 제가 고개를 숙고 있었더니 저 누를게요 어 세상 편하다 역시 눈이 세상 편하군 진짜 여기 부정 부정인가? 살인가? 어떤 요소야? 여기 뭐지? 알러지인가? 뭐가 또 갑자기 났어 비와 행동은 많이 뽑으십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읽어볼게요 단식을 왜 하냐 살이 쪘기 때문이죠 다시 49에서 50일까지 그리고 배고픔 참는 법 지방을 많이 먹으면요 버터랑 무염버터랑 그 올리브유 파지티브 올리브유 있거든요 그 올리브유를 캡슐로 3봉지 먹으면 배고프지가 않아요 질투 안 하는 방법이요? 전 질투 다 했는데 하면서 성장을 했죠 아 이거는 질투 안 해도 되겠다 약간 이렇게 한거지 질투 안 한 적은 없어 별 바빠요 남친냐 일주일에 한번? 안녕 네 잘 준비했어요 아니요 얘기 안 했는데 목표 같은 거는 일단 저희 둘 다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목표 아 여러분 하 또 TMI 할 거 나왔다 TMI 저는 저한테 저는 병윤이가 유명해지면서 친구가 갈렸어요 친구가 갈렸고요 친구한테 자격지심 사실 저는 자격지심을 생겨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친구의 길은 그 친구의 길이고 그 친구의 길이고 내 길은 내 길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한테 절대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친구한테 열등감 느끼면 거기서 친구의 선은 이미 깨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한국 경제가 좀 그런 문화가 그리고 그런 교육이 약간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열등감이 느낀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저는 정말 잘해줬고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떠서 서운해하지 않을까봐 안을 않게 하고 싶어서 더 그 친구들을 많이 사주고 더 잘해주고 정말 원하는 거 거의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열등감을 느낀 친구가 있는데 1년을 버티다가 제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아 진짜 더해서 쓸 수 없대요 아무튼 그 열등감이라는 거는 정말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돼요 그 스스로 스스로 가치를 느끼면 돼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비교를 해요 그 친구의 그 한 자 인생을 여러분 지나친 자기애 때문에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왜냐면 자 내 인생을 책 한 권이라고 소개를 해요 다 스토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역견 뭐 실패 성공 희노애락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나이라 해서 이 시기에 얘는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안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돼요 왜냐면 그 친구의 영화가 있고 그 친구의 스토리가 있고 그 친구의 책에 책에 대한 글이 있는 건데 다 똑같은 책이 그럼 나오잖아요 나 내 성공이 그 친구의 책에 대한 글이 한글자막을 만들고